MBN 뉴스파이터에서는 최근 트로트 가수 손태진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예능 천하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명준 캐스터는 손태진이 어떻게 트로트 가수에서 예능의 새로운 별로 거듭나고 있는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손태진의 예능계 성공 요인과 그가 가진 매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태진은 원래 트로트 가수로서의 탄탄한 음악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다른 재능들이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손태진은 자연스러운 유머 감각과 친근한 인간미로 빠르게 예능계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예능에서 특히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른 출연자들과의 케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며 프로그램 곳곳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또한 그의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호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손태진은 예능 프로그램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의 출연 분량은 항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자신의 본업인 트로트 활동과 병행하여 예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활동은 그의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더 많은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유쾌한 모습은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의 음악을 찾는 리스너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준 캐스터는 손태진이 앞으로 예능계에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탄탄한 음악적 기반은 그를 예능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차세대 스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태진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예능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은 그를 대중문화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이 예능과 음악계에서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세요.